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8년식 그랜저 IG 3.0 익스클루시브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달려있는 이 익스클루시브가 굉장히 저렴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직 다둥이차에서만 가능한 금액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자 이 차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가격은 1570만원 전국 다 지져보세요 없습니다 1570만원 엄청 싸죠 허위매물 아닙니다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 대파가 났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순교환 2개 있어요 단순교환 2개 있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 외부부터 보시죠 자 본네트 라이트 범퍼 굉장히 깨끗합니다 휀다도 깔끔하구요 타이어 정돈 살아있구요 휠도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 굉장히 깨끗하구요 뒤에 타이어는 좀 쓰다가 가르셔야 될 것 같아요 휠 아주 깔끔해요 휠 아주 깔끔하고 자 트렁크 뒷범퍼 오른쪽 뒷문 앞문 뒷문 앞문 앞에 휀다 까지 아 깨끗해요 파노라마 썬루프 달려있는 그랜저 아이지 18년식인데 1570이 말이 됩니까 내부 옵션 보시죠 자 궁금하실겁니다 왜 이렇게 싼거야 빨리 너 공개안해 이러신분 계실텐데 자 그것부터 공개해드릴께요 공개 자 키로수가 좀 있어요 키로수가 193541키로 19만키로고 웬만한 옵션 다 달려있어요 익스클루시브라 자 메모리 시트 달려있구요 이쪽에 전동 시트 그리고 축후방 센서 버튼 시동 그리고 룸밀러 하이패스 투채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다 달려있고 이쪽에 전자파킹 오토홀드 자 팟선 해방감 좋은 아주 팟선 제가 미리 열어놔 봤구요 가죽 상태도 연식이 얼마 안되서 이렇게 깨끗해요 키로수만 장거리를 탄 겁니다 키로수만 많을뿐 우와 하나 진짜 하나 잡힐게 없어요 이거는 이 차는 너무 좋아 자 뒤에 커튼도 있고 3M 선튠지 다 둘러져 있고 뒷자리 열선도 있고 뒤에 공간보세요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고 좋습니다 그냥 그랜저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시면 되요 저렴한거 찾으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런 차입니다 바로 이런 차 키로수는 요새 체인형이라서 무임이에요 솔직히 트렁크도 굉장히 넓고 트렁크 안쪽에 요거 이렇게 밑에 그랜저 HG 막 물 트렁크 새는거 있죠 잘 구분하셔야 되요 닫아야지 아 좋습니다 수쿠방 센서도 있고 HID 3.0 익스클루시브에요 이거 HID 아닌 차들도 많이 있어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그랜저 IG입니다 3.0 익스클루시브 키로수는 좀 있습니다 19만키로 정도 됐구요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양쪽 열선 통풍 크루즈 컨트롤 전자파킹 오토홀드 파노라마 썬누프 까지 달려있는 이 그랜저 IG를 제가 1570만원에 드립니다 요거 알람설정 해놓으신 분들겁니다 이거 금방 나갈거 같아요 솔직히 알람설정 해놓으신 분들꺼니까 제꺼 구독과 알람설정 꼭 해놓으시고 이 차 구매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랜저 IG 소개 영상 마치겠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끝났다 이건 그냥 나가야겠다